1. 블박차가 가다가... 가다가... 좌회전도 할 수 있고 유톤도 할 수 있고 유턴 구역에서 유턴 들어갑니다. 유턴을... 아, 유턴하다가... 아, 어디 주차장으로 들어갔네요?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게 유턴 구역이에요. 유턴 구역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면 여기서 좌회전인데요. 여기서는 유턴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유턴하는 듯이 하다가 네, 여기 들어갔어요. 저쪽에 차 한 대가 오고 있네요. 차 한 대가 저쪽에 우회전하는 차가 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잡더래요. 경찰이 뭘로 잡았을까요? 볼까요? 유턴 후 중앙선 침범으로 경찰관이 단속되었습니다.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좌회전 신호에 유턴했어요. 신호위반도 아니고요. 유턴 구역에서 점선으로 됐는데 거기로 들어갔는데 황색 시선 넘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상가로 바로 들어갔는데 지금 유턴한 다음에 바로 거기가 주차장이라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바로 꺾어서 들어갔는데 경찰이 거기는 유턴만 해야 되는데 당신 왜 좌회전했어? 중앙선 침범이야. 단속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하는 게 옳다. 유턴할 수 있는 곳에서 좌회전했다고 해서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곳은 인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자, 여러분의 의견 투표 시작. 어떤가요? 음... 단속하는 게 옳다는 분이 계시군요. 두 분 계십니다, 4%. 아니, 여기서요. 이게 유턴하려면... 한번 볼까요? 유턴해서 누구한테 방해한 게 있었나요? 아니, 지금 좌회전해서. 여기서... 저 차는 그래서 빙글 돌았네요. 이렇게 돌았네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도네요. 좀 더 갔으면 그림이 이렇게 됐을 텐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에게 방해됐을까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이 차는 나한테 양보해 줘야 되잖아요. 이것까지 조금 더 가서 돌아와서 조금 이렇게 궤적을... 예... 이거... 아니, 저 차랑 비교해 보세요. 저 차는 저 앞쪽에서 돕니다. 앞쪽에서 약간의 곡선을 그리면서 들어갔어요. 곡선을 그리면서 들어간 것과 기역자로 들어간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경찰에서 저런 데서 단속은 지양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간 것도 있었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이곳은 인천 신곡동이랍니다. 인천 신곡동은 이런 것도 단속한다네요. 이거 저게 과연 중화선 침범인지 아닌지 즉결심판 받아보시죠. 아니면 지방청에 그러니까 인천광역시경찰청에 이의신청할 대상일까요? 사고 났을 때 왜 내가 가해자냐 그럴 때는 이의신청해서 재조사하는데요. 이거는 한번 인천경찰청에 이의신청 가능한지 한번 해 보시고요. 안 되면 범칙금 거부하고 직결심판 가보시죠. 좀 과하다는 의견이 96%였습니다.